아 아 아 너 사수할 때 나 한 번에 대학 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나 그때 잠깐 죽었어 내 결혼자금 들고 튀어서 나 파혼한 것 그것도 생각 안 난다고 해라 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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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계속 안 나 아 됐다 이게 1억이라고 200만원 훔치면 그게 수지가 맞냐? 고무를 발굴 해가지고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야 어떤 미친놈의 가부에서 오늘 되냐? 잠깐만 이거 상평통부 아니야? 이거 한석봉 맞지? 그럼 이거 얼마 정도 할까? 너 얼굴 좀 생겼다고 그딴 식으로 사줘 당중에 운동했나? 고만희는 천살까지 살것달 감사합니다 백살까지만 살게요 이제 서울서 무슨 상도 안 오나? 서울서? 천에 고한 줄 압니다 야 이거 어디서부터 많이 맞아봤지? 핵닭밥 알지? 핵닭밥 야! 아이 진짜 드랍기 진짜 아이고 미친놈이 니 니 누가 뭐야 지금 니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할 집안인데 장남이 교회 다닙니다 나 성가대에요 나 성가대에요 나 성가대에요